안녕하세요 장사곰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장사를 시작할 때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할지 아니면 개인으로 시작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프랜차이즈하고 개인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노하우가 없다면 프랜차이즈를 할 때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거고 개인으로 할 때는 여러가지 면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많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막막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프랜차이즈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손쉽게 창업이 가능해요. 이를테면 점포를 구하고 컨셉을 정하고 어떤 업종을 할지 그리고 사업자를 내고 포스기라든지 카드 결제 단말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고 또 어떻게 메뉴판을 구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체 다 아울러서 다 한 번에 본사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한 관리가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판매하는 어떤 음식에 대해서 본사에서 꾸준히 식재료이면 식재료 아니면 원팩 시스템이면 원팩 시스템 아니면 거기에 들어간 핵심 육수라면 육수 공급 이런 것들이 꾸준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안정적으로 물류가 계속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맛을 내는 그런 음식들을 똑같이 그런 맛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수라든지 아니면 원팩으로 오는 반찬, 안주, 고기의 질 이런 것들이 사실 큰 장점이고 또 이제 대기업의 브랜드는 사실 TV 광고라든지 신문, 잡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손님들이 그 가게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초반에 장사하기가 좀 쉽습니다. 개인 전보다는. 그게 이제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는 두 번째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조리가 쉬워요. 육수가 오니까 육수하고 고명이랑 안에 내용물이랑 따로따로 와서 육수 놓고 내용 놓고 끓여서 고명 얹어서 나간다. 이게 끝이에요.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간편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원팩 시스템이라고 해서 안주든 식당이든 필요하면 원팩으로 만들어져서 옵니다. 이게 냉장이든 냉동이든 뭐 그 식품에 맞게 가공이 되어서 와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팬에 한 번 더 볶아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냉장 제품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해서 나간다든지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뭐 음식이든 식재료든 안주든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점주 입장에서는 편하게 편하게 그걸 관리하고 만들고 운영을 해나갈 수 있어요. 요런 그 장점이 있어서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어쨌든 식재료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식당을 하다 보면은 뭐 식당이나 술집을 하다 보면은 그 식재료를 버리게 되는 경우가 좀 허다하거든요. 왜냐면 생물일 경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이번 주 내로 못 팔게 되면은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야채라든지 아니면 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신선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하루 이틀 3일 내에 소비를 하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 이제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를 더 이상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본사랑 이제 그런 물류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내가 필요한 만큼만 주문을 하게 되고 내가 그 물건을 쓰고 나면 또 내일 새벽에 장사하기 전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술 장사하기 전에 이렇게 배송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프랜차이즈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장점을 세 가지 이제 정리하자면 처음에 손쉬운 창업 뭐 입지선정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홍보 방법이라든지 뭐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이 굉장히 쉽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정적으로 물류 공급이 된다. 내가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주된 메뉴에 대한 어떤 그 주 재료 그 다음에 부가적인 반찬 그 다음에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메뉴 개발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메뉴들의 필요한 식재료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가 조리가 쉽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은 내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지 않고 조금 적은 급여로라도 쉽게 조리가 되기 때문에 주방장을 한 명 더 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게 조리가 되어서 나온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으로 창업을 할 때 이제 장점이 있어요. 개인은 어 그 프랜차이즈 하고 개인하고 얘기할 때 제가 프랜차이즈의 장점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개인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프랜차이즈의 단점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왜냐하면 상반됩니다. 그게. 그래서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창업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개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찍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으로 창업을 할 때는 일단은 창업 비용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프랜차이즈하고는. 그냥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 50%라고 봐요. 물론 뭐 업종마다 다르고 내가 어떻게 하냐. 어느 정도 발품을 파냐. 내 노동을 얼마나 창업하는데 쏟아 붓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한 50% 차이 납니다. 이 식당 차리는데 5천만 원 들면 내가 개인으로 차리면 2총 100만 원 밖에 안 든다는 거죠. 이거는 뭐 일 예로 제가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려야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업종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메뉴. 그 회사에서 개발하는 메뉴. 물론 뭐 점주들이 조금 더 원해서 내가 이런 메뉴를 팔고 싶다 해서 건의해가지고 진짜 그게 뭐 결제, 결제, 결제를 거쳐서 최종 승인이 나서 신메뉴로 나오게 되면 모르겠는데 개인은 그냥 당장에라도 내가 내일 팔고 싶은 게 이게 있다. 그러면 조금 연습해서 먹어보고 좀 테스트해보고 바로 팔 수 있어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그게 없죠. 개인은 이런 게 장점이죠. 내가 마음대로 빨리빨리 의사결정해서 메뉴도 바꿀 수 있고 뭐 이런저런 메뉴판의 구성도 바꿀 수 있고 세트 메뉴도 내가 새로 만들 수 있고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창업할 때도 비용이 적게 들었지만 식재료에서도 비용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안정적인 물류 공급 대신 그 물류대에서 수수료가 조금씩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하나의 일 예의지만 대파가 한 단이 2,500원이에요. 시장에. 마트에는 2,500원인데 본사에서 시키면 3,000원이야. 그런데 마트가 시간이 없어. 그래서 본사에서 시키면 자동으로 우리 매장 안에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500원 더 줘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물류대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대파가 다 시장은 하고 프랜차이즈는 500원 차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모든 식재료에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본사에서만 나오는 그런 식재료들이 있어요. 본사에서 개발해서 본사 공장이나 본사에서 OEM을 줘서 만드는 그런 식재료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구하는 것들도 간혹 있어요. 거의 다 요즘에는 워낙에 다 평준화되어 있어서 어느 큰 식자재 마트나 내가 조금만 인터넷으로 서핑을 하면 다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본사에서 나오는 재료 중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점에서는 좀 따라하기가 힘들죠. 내가 개인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개인으로 창업을 하시게 되면 꾸준히 식재료에서 프랜차이즈 하시는 식당보다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마진을 더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프랜차이즈와 개인점은 마진에서 한 10%에서 15% 많게는 20%에서 30%까지 마진이 차이가 납니다. 그냥 딱 까놓고만 생각을 해봐도 프랜차이즈는 어쨌든 로얄티가 붙어요. 로얄티가 붙는 구조가 월 얼마 낸다든지 아니면 카드 매출의 1%에서 5% 정도 이렇게 낸다든지 그런 것들로 로얄티를 책정해서 본사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안 가져가더라도 물류대에서 수수료가 붙으니까 물류대에서 수수료가 붙으니까 내가 직접 장보거나 내가 직접 인터넷을 구입하는 금액보다는 본사에 돈을 더 주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마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마진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처음 창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장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장사 체질인 것 같다. 그런데 창업을 하려니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하세요. 대신에 프랜차이즈를 많이 만나보세요. 많이 만나보세요. 지방에 있더라도 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내려와서 상담을 해줍니다. 진짜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이분이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중간에서 만나도 되고 사실 아니면 서울의 본사에 가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사실 그 시간이랑 그 돈은 사실 얼마 하지 않는 돈이거든요. 내가 창업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딱 한 군데, 두 군데와 만나보고 여기로 결정해야지, 여기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E 프랜차이즈 담당자를 만나고 다시 또 B라는 프랜차이즈 담당자를 만나게 되면 A 프랜차이즈 담당자에서 만났던 내용들을 가지고 B 프랜차이즈 담당자와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를 좀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소되면서 마지막에 D나 F의 프랜차이즈 담당자를 만났을 때는 나는 이미 전문가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개인으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프랜차이즈는 정말 비싸구나. 가끔은 여기는 도둑놈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담당자, 창업 담당자, 개설 담당자 분들하고 면담을 꼭 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경험이 있다. 프랜차이즈를 해봤다.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위에서 프랜차이즈나 개인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관심어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다, 관계다. 그러면 개인 창업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 창업을 하시기 전에는 진짜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조금 시간을 길게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빠그러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창업이 아예 빠그러진다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준비를 하다 보면 인테리어에서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컨셉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음식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논스톱, 원스톱으로 창업이 되고 오픈을 하는 가게들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중간에 사소한 문제라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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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생겨버려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조금 더 숨을 길게 쉬시고 개인 창업하실 때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하고 개인 창업을 할 때 다른 점, 장단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알아봤는데요. 많은 구독과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